7월 학평 보느라 여러분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이제 7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올리는 총평겸 뭐 캐스인데 선생님이 제목을 요렇게 뽑았습니다. 9월 모평을 망치는 주범 7월 학평.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이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성적 곡선을 그리게 된다. 자, 9평 끝나고 나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9평 망쳤어요. 그럼 너 6평은 어땠는데? 물어보면 얘네들은 비슷한데 꼭 7월에 좀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7월 학평 조금 잘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시험도 끝나서 힘드니까 일단 세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세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7월 학평뿐만이 아니라 사실 항상 7월 학평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링 존이 좀 쉽고 고난도는 그냥 사설 느낌의 문제.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뭐 질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경향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니? 수능의 트렌드를 강조를 하잖아. 자, 요새는 어때? 여러분들 6평 때도 경험을 해보고 뭐 그전에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부터 해서 계속 뭔가가 약간 턱턱 막히면서 버퍼링이 걸리게 만드는데 7월이 보통 그게 버퍼링 존이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중간 이상으로 자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6평보다 7월에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어려운 거는 어려워요. 여기서 사설 느낌이라는 게 뭐 사설이냐 평가원이냐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금 더 과거지향적인 기출을 베이스로 하면서 뭔가 좀 깔끔하게 좀 안 풀리고 좀 어렵게 풀리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고난도는 어려워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번 시험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씨 나 많이 틀렸는데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고는 각자 이제 다 실력이 따라 다를 텐데 그 시험지의 어떤 그 문제 난이도 분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중상위권들은 어 좀 할만한데 이런 느낌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뭐 기출이 좀 빠삭한 최상위권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되게 쉽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버퍼링 존도 어려운 학생들도 많겠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 기계공 하시고 3.5 하시고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시면 되는 건데 이제 많은 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깝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뭐냐 7, 8월은 문제를 제대로 풀자. 자 7, 8월에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못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많이 푸는 거 좋아. 근데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해라. 자 선생님이 7월 학평 해설강의 딱 두 문제 찍었습니다. 13번, 14번만 올려놨어요. 12번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거든. 근데 13번, 14번 여러분들 틀렸든 맞췄든 그 두 문제라도 해설강의 한번 꼭 보세요. 그렇게 두 문제를 찍어놓은 이유는 아 너 여러분들 못 풀 테니까 한번 푸는 거 한번 볼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제대로 풀어야 돼. 문제를 순서대로 읽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따져가면서 그래프 추론, 식추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안 풀면서 그냥 많이 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제 어 나는 이제 4점만 풀면 돼. 어려운 문제 안 풀면 돼. 나 이번엔 뭐 15번이나 이런 것만 풀면 돼. 수혈의 귀나 막 이런 것만 풀면 돼. 라고 하다가 9평 가가지고 앞에서 부터 후두둑 털을 털리게 되는 경우. 이거를 작년에 여러분들 수능 본 사람들은 경험을 진짜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고3들 잘 들으세요. 또 뭐 앵수생이라고 하더라도 7월 학평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학평이 아니더라도 뭐 사설 모의고사 할 수도 있잖아. 사설 다른 거 봤는데 7월, 8월 달에 어 나 좀 되는데 이게 좀 풀리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려운 문제만 풀면 돼. 이러면서 9평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진짜 중요한 여름 시즌을 그냥 막 흘려보내는 거지. 그냥 벅벅 풀다가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많은 건가 이러다가 9평에서 성적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포인트는 뭘로 잡아라? 문제를 제대로 풀자. 자 세 번째 그래서 DB6을 하자. 선생님을, 선생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면 내 수업을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이 DB6이 뭐냐? 요게 DB3.5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6이라는 게 있어서 DB3.5가 공통이고 E6이 이제 선택 과목이야. 여기다 이제 플러스에서 DB, DIP까지 있어. 그래서 이제 DB와 E6 합쳐서 DB6이라고 하는 건데 9평 전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어떤 등급대든지 상관없이 DB3.5에서 보면은 2점짜리, 3점짜리부터 제대로 푸는 훈련을 시켜드리고 중간 나이도 문제, 버퍼링 존, PT라고 해서 주제별로 해서 트레이닝 박스에 시켜드리고 고난도 문제, 추론하는 것들 모든 케이스 다 따져가면서 체계적으로 푸는 거 훈련시켜드립니다. 자, 그거를 하면서 DVD까지 이렇게 세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의 양이 확 늘어나는데 양이 늘어나는 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풀고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준비가 그 앞에 있는 상승효과 3.5라든가 시나리오 3.5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9평 전까지 마스터가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다.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최근 3년 동안의 기출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출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그냥 풀고 풀이법 외웠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9월에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7월 학평, 총평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는 이유 뭐 문제가 13번 문제가 어떻고 15번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논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6평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뭔지 띄워놓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뭐 잘 봤든 못 봤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부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9평 끝나고 나서 울면서 선생님을 찾아온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요새도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이라던가 뭐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이 오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어느 정도는 풀 줄 아는데 제대로 못 풀어서 그런 거 제대로 풀면 여러분들이 벽이 뚫리게 된다고 그 벽을 뚫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번 시험에서 벽이 뚫렸다라는 거는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벽을 주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여름이야. 여름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날씨 더워지고 막 뭐 또 폭우도 올 수도 있고 막 이제 굉장히 공부하기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니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오늘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들 너무너무 많았고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은 다음에 내일부터 또 파이팅해가지고 달려보자고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9평까지 수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바이